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배틀 쌈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한 주 마감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CPI 결과가 조바심 냈던 것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도 우리 시장만 유독 더 빠지는 모습이 참 아쉬웠습니다. 시장에 나온 악재는 모든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도 우리 시장만 그 악재를 유독 잘 흡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우리 어떤 전략을 또 세워야 될까 그 부분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 찐 고수분들의 비법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고수분들이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수익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 꾸려주고 계신데요. 이 가격 밴드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 선정을 해주십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그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팍스탁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연결 먼저 하고 갈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저희 수익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참가분들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쌈장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세 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인해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무료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또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입장 그리고 방송 시청 필수점이겠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명승무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주도주를 미리 선점을 해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는 분입니다. 요즘 시장의 분동성이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방법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발생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참여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너무나도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3장 오늘은 팍스타계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귀여운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이 뭐 화두는 요번째 장의 화두가 미국과 일본은 자고 일어나면 오를 정도로 20년 만에 일본 용시가 신고가를 가면서 상해 지수를 넘어갔어요. 시가총액이 단일 시장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거의 세계 2위의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 장만 유독 약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오늘 명승부사가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정세 좀 가져가는 듯하지만 이제는 이 조정세 끝났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이후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챙겨보면 될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또 함께 시장 이야기 펼쳐봐야 될 텐데 시황부터 좀 이야기해 보죠. 자 제가 또 멘토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시황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시잖아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 싶어요. 일단 CPI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거에 또 시장이 반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 얘기고요. 우리랑 미국이랑 홍콩이랑 일본 각자 다 다릅니다. 이거 디커플링 상태라서 한국과 미국이 같을 수가 없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만 봐도 한국은 이제 바닥에 아직도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이라든지 특히 다우존스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것을 보면요. 뭐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좀 저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최근에 이슈로는 일단은 상속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삼성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도 예전부터 좀 지적해왔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기업이라는 주체가 법인세도 내고 또 종합소득세 뭐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한 세금들을 다 냅니다. 영업이익이 세금 제외한 영업이익을 가져가는데 이 주주가 돌아가시면은 다음분이 받고 다음분이 받고 3대가 받으면은 상속세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30% 가까이 되면은 이게 3대 이후에는 남는 게 없어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홍라이 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블럭딜로 좀 팔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일단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조정도 보면은 8일째 약세였죠. 차트를 한번 보면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가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의 저항 때 연초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지대가 여기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이 지지대를 뚫고 내려가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지지대. 그래서 오늘 일단 터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도 이제는 이 자리 2500을 지지로 반등을 다음 주에 저는 모색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도 가고 있고 일본 역사적 신고가 20년 만에 일본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그 전략 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삼성전자 블랙돌 블랙딜 이슈로 블록딜 이슈로 아무래도 지수 연동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번 주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 여기 이 ppt 자료를 보니까 강세장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좀 이렇게 반가운 멘트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그 이유일까요?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내리면 또 살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차트, 차티스트로 주로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과거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차트인데요. 거의 다 내려왔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다음 주에는 최소한 월요일 정도 저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장도 해외 증시에 따라서 좀 커플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한 달 전, 두 달 전이 아니죠.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리고 한 달 전부터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놔라. 이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미국 주식을 좀 그래도 자기 자산에 어느 정도를 말씀드리고 종목은 미국 주식이라고 하다가 쉬운 게 아니죠. 테슬라 사신 분은 최근에 조정이 와서 내렸는데. 그럼요. 그렇죠. 테슬라는 300불을 저는 넘어갈 수 없다. 달러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가지신 분들 죄송한데 저는 테슬라 하락으로 90% 이상 수익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AMD,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저는 30% 이상 상승이 남았다고 봐요. 30-40% 이상 더 오래 오른다.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미국장 조정 받을 때도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저게 작년 초에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서 샀던 것은 100% 수익이 넘었고 저분은 이제 한 겨우 두 달 전에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수익을. 그런데도 이런 수익인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데 한국장만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좀 속상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제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왜 한국장이 유독 약했던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찌 될 것인가를 같이 좀 연구해보는 시간을 오셔서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주식 통해서 전략 챙겨주신 부분만 봐도 왜 강세장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가 또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이제는 저점을 다졌고 다음 주는 또 회복세를 띌 것이다 라는 부분도 예견해 주셨으니까 함께 이 회복세를 띌 때 또 수익 담아가는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준비돼 있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에 들어오시면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그 든든한 전략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 이제는 실적이 호전되는 실적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포인트도 짚어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우리나라의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은 이제 수급이 제일 중요하겠죠.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 정도 성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이 오히려 돈을 부르는 그러면서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이 자꾸 올라가고 이제 20년 만에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온도차가 좀 다른 이유는 한국의 경쟁적인 구조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하고 이제 겹치는 게 많죠. 거기서 일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에서 저는 특히 테슬라 미국에서도 테슬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최근에 반등이었고 좀 이제는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2차전지가 좀 저는 다시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가지고요. 반도체를 사더라도 저도 엔비디아를 사지 삼성전자를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엔비디아나 이쪽 미국이나 또 특히 외국인들도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일본의 닌텐도라든지 이런 기업이 시가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좀 중형주 소형주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IT 인공지능 쪽에서 외인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개인들은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포착해서 그쪽에 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외인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 방송 중에 방송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적주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개별 장세에 주목해볼 필요 있겠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방송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또 멘토님이 또 좋은 종목을 또 선별해 오셨다고 하니까 집중해 주시면 또 종목 선물까지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혹시 이 실적주 중에서 바라보는 섹터라도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도 이 회사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떤 섹터보다 이게 어떤 특정 섹터가 움직이지 않고요. 정말 개별 중이고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인가 한 몇 달 전에 키스콜딩스를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벌써 지금 종목 소개해 주신 건 아니죠? 그것처럼 어떤 섹터보다 개별적인 종목들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작은 금액들로 주식들을 올리려는 이런 그렇죠? 뭔가 매수세가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금 스쳐가듯이 종목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종목적인 부분 전략은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추후 전략은 노란톱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세세한 가격 밴드까지도 전략적인 부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톱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황 부분 챙겨봤고요. 이제는 또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추가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장 중에 전략 변경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무료 노란톱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만 되시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1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던 이주호 맨토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최근에 편입을 했던 HK, 2도엔, 솔트룩스, 플리토 모두 다 손실류를 조금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장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장 후반 들어서 쭉 미끄러지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다음 분 김진욱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편입을 했던 고려 신용정보가 수익률을 조금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편입을 했던 유효제약 매도 처리가 됐네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어제 확신에 차서 무려 두 번이나 편입을 했던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도 영차영차 힘을 내주면서 수익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운수 대통령 팀입니다. 오늘 편입을 했던 센서뷰가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된 모습이고요. 마지막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을 아주 조금 줄였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대폭으로 손실률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장이 정말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손실률을 줄였다라는 거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1등은 누구일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지만 최종 1등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대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일별 1등이거든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은 운수 대통령 팀이 차지를 했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김진욱 멘토님이 차지를 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원하는 종목에 원하는 타점이 딱 왔을 때만 편입을 했던 김진욱 멘토님의 전략이 통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략이 과연 최종까지도 통해서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월요일에 공개가 되겠죠. 지금까지 순위 알아봤고요. 상황실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전략 든든하게 세워봐야죠.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또 저희가 든든한 전략 준비를 해봤는데 멘토님의 비법을 또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번 주 포트폴리오 중에서 또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그 안에서 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멘토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어떤 그렇다고 방산 섹터가 가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실적이 좋다. 영업이익이 460%씩 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1월 12일이죠. 장중에 최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장이 밀리면서 아쉽게도 오늘 한 6% 이상 또 추가로 상승했던 것을 좀 반압했는데 저도 2차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처음에 좀 정했었어요. 그런데 15만 원에서 500원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노란톡 방에서는 2차 목표를 오히려 더 늘렸다. 그렇게 보면서 저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두산 로보티스보다 이 종목을 킹왕장에 편입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고민 중이다. 갑자기 하면 PD님이 당황하시니까 저도 당황합니다. 그렇죠. 당황하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도 지금 당황을 할 뻔했어요. 그만큼 또 이렇게 킹왕장으로 고민을 해주실 만큼 또 굉장한 저력을 다져갈 수 있는 단단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방산도 그렇지만 요즘 왜 또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의 나사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국의 나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한국의 나사는 항공우주겠죠.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K-방산에서 세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군비가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K-방산의 방위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 방산업계가 호황국면이에요. 호황국면 속에 한국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이 세계 9위입니다. 세계 9위의 무역 수출국, 무기 수출국인데요. 그 전에까지는 우리도 이제 무기를 외국에서 사왔잖아요. 미국의 전차라든지 그런 걸 사왔는데 K-9 자주포부터 시작하면서 또 이제 한화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폴란드에도 좀 리스크로 인해서 지난번에 조정이 왔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폴란드 정권이 바뀐다고 전에 계약했던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최근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걸 보면요. 올해를 빛낼 기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미 고가를 넘겨놨고 오늘 눌림자리 이후에 다음 주도 저는 이 종목이 정고점을 넘긴다. 양봉을 나온다면은 좀 상승을 1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어려운 장이지만 이렇게 실적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실적주 중에 한 종목이라고도 꼽아주시는 걸까요? 네. 실적주에 주목해야 된다. 아까 전략적인 부분 잡아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460%씩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는 드는 회사가 아닐까. 그래서 실적이 있다라는 요인으로 또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폴란드 리스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또 한국만한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스크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이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대 국가에서 독일이 또 방산 무기를 잘 만드는데 비싸요. 독일제는 가정비 하면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싸고 좋은데 성능도 좋고 K9 자주 보도록 전차라든지 푸코 전차라든지 제가 가평에 한번 놀러가서 기계화 사단이 있거든요. 봤는데 와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너무 전차들이랑 우람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한국 방위 사업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우리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주린이 분들이 중장기 투자하기에 딱 알맞은 회사라고 봐요. 실적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외인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이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또 킹왕장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중이군요. 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종목 편입해 주실 예정일까요? 다음 주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좋은 가격이라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미 편입 이후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수익을 인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인증을 하시고 그 전에 종목들도 저희 노란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산 로버틱스라든지 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LS 머티리어 LS 머티리어는 오늘 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급등장중 급등해서 그렇죠.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종목 중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노란톡방에서 인증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인증하고 계시고 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다면요. 뭐 좋은 수익이 나왔으니까 인증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가져가 보시면은 올해 올해 수익률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봤는데요. 일단 진입가가 13만 3천원인데 6.24%의 수익을 또 한주 동안 쌓아주셨습니다. 주린이 분들 지금 진입해서 또 계속 수익 쌓아가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 너무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폴란드 리스크가 좀 해소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K-방산은 계속해서 전망 좋은 산업이라는 것도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계속 모멘텀 챙겨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추후 전략 멘토님과 든든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영어로 생성이 됩니다. 링크 통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이미 또 킹왕짱 포트 속에서도 단단한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볼 텐데요. 9% 넘게 또 쌓아가면서 자 이게 편입일이 11월 23일인 걸 또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 종목이 튀어오르기 훨씬 전부터 우리 멘토님은 이미 주목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멘토님의 몇몇 애착 종목 중에 대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4만 6,700원까지 상승을 해서 그날 거의 17% 이상 급등을 했다가 최근 차트는 조정이 왔죠. 이 해 12월 마지막 해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로 인해서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자 근데 이 주식이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차트적으로 보면요. 쉬운 주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올라는 가고 있죠. 네. 올라는 가는데 올라갔다가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또 여기 급락 나오고 갑자기 올라가고 그럼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갈까? 과연 의문을 가지는데요. 저는 이제 거의 최근 급등 이후에 급등을 오르는데 보면은 한꺼번에 많이 올라요. 회사가. 하루 만에 급등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 손절하고 나면 다시 오릅니다. 손절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주 정도의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급등 이후 저는 여기서 말씀드려서 편입한 자리에서 27일 날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자로 생각을 해 많이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8%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갖고 가곤 있는데요. 이 회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왜 지금 바로 계속 가지 못할까? 한올 바이오파마를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미국 이미노반트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수입한 이미노반트는 잘 가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저는 이미노반트가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신고가까지 바라보네. 전 고점을 넘겨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올 바이오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한국의 온도차가 좀 다른 것이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난 12월 달에 경쟁사로 뽑히고 있죠. 경쟁사는 임상에서 이 회사가 한올 바이오파마가 같은 경쟁사로 신약물질을 신약물질을 임상 이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상에 실패했어요. 경쟁사가. 아제넥스의 비비가르도 이 회사가 3상에 실패했는데 그럼 더 경쟁력이 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독점성은 먼저 돼서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3상까지 성공한다면 이 주식은 한 일주일 만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미화품도 그게 나오고 나서 200%에서 300%를 폭등했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한올 바이오가 3상까지 성공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 수급과 또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요. 포착을 해서 보면요. 최근에 나오는 흐름 자체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이라고 좀 봐지고요. 저는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올해 계속 주목해야 될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저는 조정시에는 편입해야 될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함은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이때부터 좀 편입을 했죠. 그런데 이때는 9%까지도 빠졌어요. 왜 이게 빠지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라는 말로 전에 했었는데 일부러 너는 내린 것 같다. 옛날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시절 그때 차트와 너무 비슷해요. 그때도 이유 없이 하한가를 올라가려면 내려치고 올라가려면 내려치고 올라가려면 내려치고 하더니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후에 거의 500% 폭등을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하늘바이오파마도 약간 그런 그림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직 진짜로 출발할 때 이 하늘바이오파마가 내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해 주식시장의 성공과 실패가 좀 갈라질 거라고 봐주고요. 이 하늘바이오파마는 차트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잘 왔어요. 중단 가격대에서는 뚫고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그래도 한 번에 사서 괜히 수익 나면은 너무 조금 샀네. 아쉬워서 더 사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도 오픈 채팅방을 쭉 보는데 올라갈 때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가기 전에 사둔 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주식은 사두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타이밍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조정 씨 매수 관점을 주셨는데 바로 지금의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이시니까 노란토방 안에 들어오셔서 그 타이밍 함께 좀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QR코드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죠.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도 킹왕짱 포트에서 또 저력있게 수익 챙겨갑니다. 4% 가까운 수익인데요. 12월 20일에 편입을 해주셨고 매수가는 9만 3,700원입니다. 뭐 워낙 또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주죠. 근데 로봇주 전망은 정말 밝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아 이게 또 삼성전자의 위력인지 로봇주가 잠시 좀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가 삼성전자에서 또 이야기를 꺼내니까 또 다시 이렇게 튀어올랐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근데 또 멘토님은 계속 두산 로보틱스를 또 노려보시더라고요. 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 노란톡 방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2% 키왕짱에서도 30% 이상 20% 이상 시익이 났다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를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실적적인 게 좀 없는 맞아요. 우리 그 얘기를 나눴었죠. 그게 좀 리스크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좀 실적 측면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요. 시가총액이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히 사셨다가 물리실 확률이 좀 높고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킹왕짱에서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수익을 지금 포트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수익을 많이 좀 챙겼고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노란톡 방에서 좀 갈아타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주 중에서? 아니면 다른 섹터를? 로봇과 비슷하게 인공지능 섹터죠. 인공지능과 대한민국에서 좀 그래도 더 믿을만한 믿을만한 네임밸류를 가진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 AI는 또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킹왕짱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 12월 20날 포트에 편입해 주셨는데 4%의 수익을 챙기고 이제는 제외를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을 편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킹왕짱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이번 주든 지난주든 편입을 이미 했던 종목 안에서만 킹왕짱 포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포트 중에 자 삼성 SDS 보겠습니다. 새롭게 편입을 해 주신 종목이네요. 또 AI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S를 보려면 왜냐하면 이 LLM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형 언어 쪽에서 인공지능 쪽에서 언어 모델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산업의 최대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토님. 네. 이 부분을 또 매력있게 보신 걸까요? AI 산업을? 그렇죠. 또 이 회사에 우리 보면 미국 거 쓰세요? 한국 거 쓰세요? 저는 미국 거 미국 거 쓰세요? 네. 한국 거 쓰시면 삼성 쓰시는 분들은 삼성 클라우드라고 있죠? 어.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가 뭘까요? 클라우드 들어보셨죠? 저장소죠. 클라우드. 맥주잖아요. 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통하네. 우리 BM님은 재미없다 그러셨는데. 이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그거 맛있어요. 썰렁하다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옛날에 뭐 USB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USB 들고 다니고 꼽고 이러기도 싫고 옛날에 뭐 하드디스크 들고 다니고. 오. 그렇게 큰 걸요? 네. 그거 막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 뭐 디스켓. 뭐 디스켓. 스마트켓이라든지. 얼마 전만 해도 뭐 CD로 굽고 그랬었잖아요. 한 10년, 몇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것 시스템이 클라우딩 서비스로 가는데 삼성 SDS가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인공지능 AI 활용을 한 플랫폼 솔루션인 패브릭스라고 있습니다. 패브릭스. 패브릭스. 아니 이상한데요 이것도. 네. 패브릭스. 이거 재밌다 그러네요. 이거 의미 의미 아주 괜찮았어요. 절대음감이신데요. 패브릭스라는 솔루션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회사 업무들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두 개가 있어요. 화두로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대단한 기업이죠. 전 세계 가입자가 3억 명인가 뭐 어마어마해 뭐 세계 최고의 가입자 갖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비슷한 인공지능형 그런 서비스들을 플랫폼 플랫폼을 삼성 SDS가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실적이 증가한다 실적이 증가해야 된다 올해는 실적적인 부분 계속 키워드로 잡아주시죠. 그리고 외인기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SDS가 외인기관이 쌍크리로 뭔가 매수를 하고 있다. 수급이 포착됐다. 뭐 그들이 사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뭐 저는 이제 발빠르게 야 누가 뭐 사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들은 진짜로 외인기관이 사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좀 편입을 했는데 다음 주도 이 종목하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한올바이오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다음 주에도 편입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삼성 SDS도 오늘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늘 올랐어요. 3%가 맞아요. 아침에 어제 노란톡방에 금을 거드리면서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빠진 어제죠. 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편입을 요날 좀 해가지고 오늘 다시 올라서 플러스가 됐는데 이 볼렌저밴드 차트예요. 자 이 볼렌저밴드가 한 번 1차 상승 이후에 이 구름대가 강하게 있고 볼렌저밴드가 저항이 있지만 이걸 뚫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트의 모습은 지금 가격대 어제의 저가를 깨고 내려갈 수가 없는 차트고요.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3% 이상 상승을 주었는데요. 그 2, 3% 정도 그것을 이제 바친 요인이 수급이 외인기관이었다. 자 그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연기금도 그렇고 외인기관들도 이 회사를 계속 매집하고 있다면 수급적인 측면 지금 외인기관들이 팔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를 살 것인가 아니면 삼성 SDS를 사야 되는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2차 전지를 지금 외인기관이 사고 있나요? 팔고 있다. 팔고 있다. 팔고 있죠? 팔고 있고 공매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배행 같은 경우는 그저께인가요? 좀 장중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들이 환매한 겁니다. 환매 하도 이제 공매도도 하락도 수익을 많이 챙겨서 환매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환매마저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정말 그렇죠. 이제 사줄 세력이 없어요. 공매도들도 이제 그거를 사서 차익 실현한 거죠. 차익 실현하니까 올라가죠. 거꾸로 공매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갖고 있는 주식은 팔면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배행 같은 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차익을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 SDS가 올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회사 중에 매우 중요한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주식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또 양진혁 멘토님의 애착 종목으로 널리 또 알려져 있었는데 이 로봇주 키워드를 안고 또 CES 2024 이후에 AI 키워드를 놓칠 수가 없죠. 이 키워드도 꽉 잡아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과 AI 키워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또 이번 주 신규 편입을 해주신 종목이 삼성 SDS인데 이 종목의 성장성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계속 시황부터 짚어주셨던 키워드가 실적 봐야 된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또 두 가지 포인트 되고 있고 성장성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LLM에서 대형 언어 모델 또 말씀드렸던 패브릭스 여기서 또 구축을 하고 있고 AI라는 이 키워드를 또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큰 성장성 부분입니다. 이 포인트 좀 챙겨가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추후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들어오셔서 함께 장중 전략 다음 주에도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을 해주신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홀 바이오파마 삼성 SDS는 나의 다음 주 포트 속에 꼭 들어갈 거다. 요 셋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꼭 하나를 좀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 신규 전략을 위한 신규 전략을 위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중에 또한 사실은 6% 이상 또 올랐다가 종가로는 좀 눌리고 끝났지만 요번 주에 와야 될 제 차트에서의 목표치는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도 상승 요번 주에 수익을 받던 종목이고 다음 주에도 좀 뽑아 킹왕장에 늘 정도로 맞아요. 넣고 싶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실적이 되는 기업인데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걸로 1위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불안하지 않냐 제가 갖고 있는 말이에요. 솔직히 가시화돼서 실적이 나온 건 아니고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과장되어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그들이 이게 회사가 더 좋다면 물량을 안 내놨어야 되는데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저도 연기금은 팔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두산 로보틱스를 또 편입했다가 이게 빠지면서 초기 매수에서는 수익이지만 지난주는 어쨌건 두산 로보틱스의 하락으로 제가 수익률을 좀 까먹고 그런 그림인데요. 겸손하게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다시 제 노란톡에서 그리고 이 방송에서도 최저점인 자리에서 제 편입할 겁니다. 최저점인 자리 차트에서 가격적인 거는 노란톡방 오시면 두산 로보틱스 어디까지 조정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차트에서 나오는 하락 목표치를 정확하게 거의 한 80%, 90% 이상 막고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매수 다시 해보시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추후에 또 저점 자리 찾아주실 거다 말씀하셨으니까 두산 로보틱스 대신에 AI 로봇 단독이 아니라 AI 키워드까지 챙겨가야 된다 하고 편입해 주신 게 삼성 SDS잖아요. 그럼 신규 전략 곧 삼성 SDS 주목해야 된다라고 또 결부되는데요. 맞나요? 삼성 SDS도 그렇고요.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급등 이후에 지난해 갑자기 1월달에 5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크게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삼성 SDS라고 좀 봐주시는데 이 차트를 한 번 보시면요. 제가 한 번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 키스콜딩스예요. 키스콜딩스 이 차트를 한 번 보시면요. 차트가 다 모든 것이 시장을 말해주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편입을 했었던 것이 키스콜딩스인데요. 이 박스콜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가 삼양식품도 그렇죠? 이렇게 박스콜 자리를 볼렌저 밴드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걸 돌파하면서 상승을 주면서 오늘 날짜로 보면 그때 당시 2만 2천 원이었는데 2만 7천 원까지 갔어요. 그거와 비슷한 차트를 가진 게 삼양식품이라든지 삼성 SDS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멘토님이랑 신규 전략 얘기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일단 삼성 SDS 또 한올 바이오파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많은 분이 또 관심 가지고 계실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전략 또 추후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팍스경제TV에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15일과 또 그 다음 주 22일까지 오전 10시 5분에 주식대부 조승재 대표와도 새해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